사실 예전에 경기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한 점 때문에 졌기 때문에 5세트에서 한 점 때문에 졌기 때문에 되게 아쉬웠고 지나간 대회는 지나간 대회고요 제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경기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꼭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